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조국이 신당 창당을 선언을 하면서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저렇게 부적절한 인물이 국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이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조국처럼 자격 미달인 인물이 국회에 들어오겠다라는 저런 준비를 하는 것은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제를 준연동형 비례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국회에서 열렸던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추진 연석회의라는 모임의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참석을 한 인물들을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판을 깔아놓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적절한 인물들은 조국만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현재 민주당은 다가오는 총선 때 녹색 정의당을 비롯해 가지고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비례위성인 청정당 지역구 선거연합을 논의 중이며 이를 위해서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라는 이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민주당의 박홍군 추진단장을 비롯해 가지고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지도부 인물들이라든가 진보당의 윤희숙 대표, 세진보 연합의 용혜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왔던 주요 의제는 어떻게 하면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차기 총선 때 범야권의 승리를 이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지만 역시나 이들의 속내는 차기 총선 때 소수정당, 비례정당들이 최대한 의석을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로 들어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이들 모임의 진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의에 참석을 한 이들의 면면이라든가 또는 이들 단체를 통해서 국회를 들어올 수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에 발족을 한 연합정치시민회의 같은 경우에는 좌파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왼쪽에 있는 인물들이 포진이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단체에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의 인사 등 234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어저께 회의에 참석을 한 박서군 같은 경우에는 야권 진영에서 손꼽히는 행동파 인사로 알려져 있고 그동안 그가 주최하거나 이끌어섰던 행사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권 퇴진, 후쿠시마 박류 반대, 한미일 정상회의 규탄,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한미 FTA 반대 등 각종 시위를 주도하고 선동했던 인물입니다. 특히나 천안함 침몰 원인 제조사를 요구하기도 한 인물인데요. 그리고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의료원 초대 상임 이사를 지냈던 인물로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인물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조성훈은 과거 이적단체로 규정이 된 조국통일 법민종연합실무회의 대표를 지낸 인물이고 실제로 그는 이적혐의라든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결의 하나는 지난달 북의 전쟁과는 정의의 전쟁관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윤미향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단체이기도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진영종은 전국대학강사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국보법 폐지운동에 참여한 인물로서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사드배치 반대라든가 이명박 전부 규탄 등에 참여했으며 천안함 폭침 당시 정부의 공동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눈에 띄는 인물도 있는데 이래경이라는 인물도 눈에 들어오며 이래경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6월 달에 이재명이 혁신위원장이랍시고 데려왔는데 그의 과거 발언을 보니 천안함 자폭 발언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온갖 음모론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어가지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에서 하루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낙마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번에는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고 하니 보고 있으면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야권 진영의 원로이자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창립 멤버인 함세웅 신부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함세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종교인이라는 탈을 쓰고 사실상 정치활동에 매진을 했으며 실제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등을 향해서 폭군이라든가 괴물이 정치를 하고 있다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고 최근에는 여성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진보 대학생 넷의 강세범 대표도 이들 모임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으며 그는 지난 8월 달에 후쿠시마 방류 반대를 주장을 하면서 주한일본 대상원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단체의 대표이며 강세범은 윤석열의 전쟁 폭주를 막아내고 평화를 수호하자라는 유기로 남측이 청년 학생본부 상임 부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무튼 해당 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은 이렇게 이념적으로 굉장히 불투명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인물들이 다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야권 비례 위성 정당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 시민당은 당선권 압순위에다가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몫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회로 들어왔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윤미향이라든가 용혜인, 양희원영인데 이들이 국회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은 전부 다 지켜보았고 현재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차기 총선 때는 이들보다도 더 매운맛 정치인들이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왜 이런 비례연합을 추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물론 범야권 진영이 의석수를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보다는 이들의 본심은 총선 이후에 반정권 투쟁에 더욱더 열을 올리기 위해서 이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연합정치시민사회 등 재야 인사들에게 비례 지분을 상당히 양보하고 그들의 힘을 빌리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강성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통진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비례 위성 정당 참여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으며 강성희 역시도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전주울에 재선 도전을 밝혔는데 이들이 앞으로 하려는 짓은 얼마 전 강성희가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희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국회의원이 합시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대통령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으며 대통령을 모욕하고 경호처를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호처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자 강성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 없이 오히려 마치 자기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당한 이런 코스프레를 했는데 강성희를 비롯한 이들 세력이 이번에 국회에 들어온다면 그리고 정치 권력을 잡는다면 이들은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 과정에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은 더욱더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역시나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이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며 국회에서 금배지를 달아야 되는 사람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사법 리스크나 방어를 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해 정권을 흔들려는 이들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